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박병창 부장님의 마켓인사이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험 잘 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회사에서 직무시험이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봅니다. 박병창 부장님이 시험 낼 때? 낼 때 아니에요? 시험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규정이 자꾸 바뀌니까 규정에 대해서. 규정. 모르고 규정 어기면 또 회사가 피곤해지니까. 그런 것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PR이 뭐냐 이런 건 설마 아니겠지. 하여튼 뭐 어제는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다 0.5% 상승, 다우가 0.44% 하락. S&P500이 0.06% 보악권이었고요. 러셀 2000지수가 0.85%. 미국도 종목장세가 좀 이뤄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난주에 금요일날 갭상수의 십자형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상승 강도가 좀 둔화된 상태에서 이번 주에는 좀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간으로 봐서는 약 1에서 1.6% 정도 오늘 하루 남았지만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유가가 84달러까지 올라왔다가 81달러 정도로 약간 내려왔는데요. 이거 지금 미국 행정당국의 립서비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가가 살짝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달러인 데스가 지금 95포인트 레벨까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미국이 긴축하는 동안에 달러인 데스가 올라오고 국채수익률이 올라가고 그 사이에 우리 시장이 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선반영하는 인식을 좀 주기가 좀 빨라졌다. 그렇게 좀 느낌이 좀 있고요. 지난주에 FNC 테이퍼링 실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 고용지표 개선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CPI, P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쭉 지금 진행이 된 거고요. 다음 주에는 실물 경기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긴축은 시작됐고 물가는 오르는데 실물 경위가 얼마나 좋아지는지 여기에 지금 시장이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글 과징구 관련해 가지고 구글이 패소했죠. 그래서 이것으로 이래서 빅테크 주가가 좀 하락했다가 어제는 다시 일제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서 큰 흐름은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지는 그런 이벤트는 많이 지나갔고요. 다음 주에도 그런 이벤트가 큰 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금리 인상의 이벤트가 있고요. 그래서 시장은 조목장세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 어제 0.18% 하락을 해서 2924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코스탄 0.5% 상승 99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의 매도가 대기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거기다가 미국 시장 역량으로 하락 초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외국인 선물이 들어오면서 금융투자의 매도를 받아 냈고요. 그래서 비차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저점으로부터 상당폭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반등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상해종업지수가 한 1%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반등 분위기로 만들었다. 그리고 섹터로 보면 2차전지와 게임이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연기금이 어제가 이렇게 반등하는 그런 구간에서도 어제 연기금이 1,410억 매도했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투신이 625억 매도, 사모펀드가 529억 매도했는데 연기금은 뭐 어떻든 인덱스 매도가 계속 그동안에 있었다고 치고. 그런데 요즘에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인덱스 매도가 아닌 것 같고요. 투신과 사모펀드가 동반해서 매도한 게 지금 꽤 일주일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반해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보면 투신이나 사모펀드는 일정 구간 며칠 매도하다고 또 며칠 사기도 하고 이러는데 요즘에 계속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제 추정컨대 이거 정리매매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관들의 수급은 연말 정리매매가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금 11월 둘째 주 금요일인데 계속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국내 기관들의 차익실험 매도 또는 포트폴리오 변경의 매도 이런 매도분들이 전반적으로 종국별로는 차별화를 심화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그렇게 올해 장사는 대충 이런 정도 했으니까 남겨놓고 남겨놓고 나머지 좀 팔자 이러면서 나오는 매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파는가 보면 원래 11월까지 보통 많이 팔긴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시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래쪽으로 많이 보고 또는 아래쪽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쪽으로 강하게 보지 않는 시황이기 때문에 올라온 종목들 좀 수익을 굳히자 이런 거래가 지금 있지 않나 제 추정입니다.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봐서는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또 그런데 이들이 팔지 않거나 사는 종목도 또 골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팔지 않고 있거나 사는 종목은요. 내년도까지 가져갈 종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엔지소프트가 상한가 갔죠. NFT 진출한다고 그러면서 상한가 갔고 그리고 어제 한국토지신탁이 코인고레스에 투자하면서 부동산을 NFT화한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갔어요. NFT? 토지를? 네. 부동산을요. 그래서 제가 맨 밑에 빨간 글씨로 NFT 관련 사업하는 거 없나요? 이렇게 표시했는데 어떤 의미로 썼냐면요. 요즘에 종목들을 보면서 투자하자들도 그렇고 매니저들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NFT는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 군데에서 다 그냥 걸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NFT 관련해서 역자. 역자.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주가도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전통적인 거래하시는 분들을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장세의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맨슈소프트는 뭡니까? 대규모 매수가 들어온 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인이 어제 70만 주 사고 20만 주 팔고 순매수 50만 주 했다는 건데 50만 주면 거의 3천. 한 명이 50만, 70만 원 잡고 50만이면 3,500억이고. 그러니까 3,5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개인 한 명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1,000억 정도였으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1,000억 정도의 한 방에 매수하는 우리 전업 투자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이해가 되는데 3,500억이라는 금액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여태까지 주변을 좀 돌아봤을 때는 기존의 사람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기존의 분들이 아닌 코인과 관련된 분들이 아닐까. 전에 동진 세미케미인가 그것도 한 번 그런 정도로 대규모 매수가 한 번 들었었잖아요. 전문 투자자가 한 것으로 좀 알려지는데 보통 전문 투자자라고 하는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이 몇백억 정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몇백억 하시는 분들이 포트폴리 구성해서 수십 개 종목을 사지 않고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많이 하시는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17조가 됐거든요. 물론 어제 30%가 올라서 17조긴 한데 17조짜리가 상한가가 돼버렸네. 그러니까. 저는 코인 쪽하고 좀 관련이 있을 거라고 그냥 이것도 그냥 말씀을 주시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생각을 좀 드려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블록딜도 아니고 그냥 그냥 산 겁니다. 샀다가. 20만점 팔고. 그런데 지금 코인 시장의 자금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충분히 이런 정도의 자금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코인으로 이게 많이 불을 쌓으신 분이 아마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코인 거래소에서 4대 코인 거래소가 제일 큰 데가 우리나라 4군데가 있죠. 업비트 비쌈 순서대로요. 업비트 1일 평균 거래 대금이 12.4조. 12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평균 거래 대금이 지금. 그런데 우리 코스피가 1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업비트 한 군데 평균 거래 대금이 이미 추월했고요. 수수료가 비싼가요? 엄청 비쌉니다. 그리고 4대 코인 거래소를 4개거든요. 4개 합치면요. 하루 거래 대금이 30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코인은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샀다 팔아서 샀다 팔아서 하라는 거죠. 물론 단계 거래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데 이 정도의 거래 규모로 움직이는 시장이니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저 추정이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자금들이 지름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추정이긴 한데 저도 그 추정의 상당 부분. 갑자기 주식하던 분이 다 팔고 NC에 몰빵 이거 잘 안 하잖아. 네. 그렇죠? 저는 뭐 제가 경험상 이렇게 볼 때는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제 뭐 유튜브는 어디에 슈퍼 개미다 어쩌고 다 힘들어지게 생겼어요. 왜? 아니 이거 마트 개미 아닙니까? 이 정도면. 슈퍼 개미들은 이제. 아 그걸 마트 개미라고 그러나? 그렇죠. 이제 뭐 여기는 슈퍼 개미들이고 큰 마트 개미들이 이렇게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월마트야? 요즘 시장을 대변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동합 개미라고 아는 코인 개미라고 또 얘기를 많이들 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뭐 이것을 평가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시황에 영향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짚고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주가 움직임을 제가 간혹 거의 코인 움직이듯이 움직인다. 이런 표현을 좀 드는 것들도 조목들이 이제 코인 시장에서 거래를 한 번이라도 안 해보셨다고 그랬죠. 두 분은요. 코인이요? 네. 코인 시장을 거래 안 했다 하더라도 코인 시장이 가격 움직임을 본 사람들은요. 주식시장은 이거 그냥 정말 너무 심심해요. 심심한 정도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마인드를 일단 한번 갖고 갖고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아마 투자하는 그 마인드 자체도 굉장히 많이 다르겠죠. 영향을 받겠죠. 코인 좀 해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내가 큰 스윙을 말하기보다는 코인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우리 또 자산시장의 큰 축을 형성한 거 아닙니까? 저도 한번 코인 쭉 갈아보겠습니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시장 그리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코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오히려 더 가치가 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이 요즘에 됐죠.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하여튼 정프로 마저 한다 이거지? 도망가시려고요? 코인 한번 제가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미국 시장과 오리 시장에서 정리를 잠깐 드렸고요. 시장 전망 좀 말씀드리면 심판 시장 전망이라고 할 게 그렇게 바탕치 않아요. 왜냐하면 완전 종목장세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나 나라 옛날에 바이오 열풍일 때 너나 나라 다 바이오한다고 그랬거든요. 자회사하고.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NFT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열광인 그런 상태입니다. 옥석은 가려지겠죠? 네. 그렇게 되겠죠. 옥가석은 가려집니다. 지금 처음만 그렇고요. 나중에는 옥석이 다 가려집니다. 옥석 가려지죠. 이런 가운데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 과거에 미국이 긴축을 예고하고 실제로 실행했던 시기에 달러 강세가 됐고 국제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약세를 보인 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요즘에 달러 강세나 국제 수익률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보다 전해보다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해요. 그리고 빠르게 내려오고. 그래서 선반영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 부분을 좀 시황을 보시면서 하나 한 부분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중국인 PPI가 13.5% 발표됐고 미국이 CPI가 6.2%로 굉장히 높게 발표되어서 이건 사실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스피 시장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발 지역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의견을 조금 더 드린다면 외국인들이 환율 1,200원, 지금 1,182원인데요. 1,200원 가까이 가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달러 대비 위로 올라가면 워낙 약세가 되는 것이고 워낙 약세가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 팝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동안의 데이터를 보면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시트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1,200원 근처로 가면 오히려 거기서 매수하는 경향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1,200원 근처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지 매도하는지 이게 향후의 시황에서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겠죠. 1,200원 선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환율이 아래로 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환차익을 노리는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매도를 한다는 얘기는 그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황은 더 안 좋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200원 근처에서 외국인들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관들은 연말 정리매매 마무리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인 거래소의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코스피는 약세 심리는 지속된 상태에서 지순만 좀 등락하면서 종목법 반등이 일어나는데 제가 코스피를 이번 주에 좀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또는 11월에는 저는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언급을 조금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뭐 틀렸다. 틀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이번 주 한 1% 빠졌으니까 좀 틀렸는데요. 11월 아직도 3분의 2나 맞는데. 틀렸는데 왜 그렇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제가 볼 때 실전 투자를 하면서 느낌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많아졌어요. 대형주들 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좀 많아져서 아니면 저 혼자 체감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외 섹터나 그동안에 그냥 완전히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들이 올라오고를 보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계속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같이 한 번 그런 느낌에서 제가 강조하고 주장하는 바가 아니고 한 번 시장을 그런 의미에서 한 번 살펴보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은 강한 테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거라고 저는 계속 보고 있는 거고요. 코스피 대비 상대 강세를 보이는 거는 좀 이따 다시 한 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시진핑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태양광과 풍경, 2차 전지의 강세의 흐름을 보였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지금 몇 가지의 보고서를 통해서 요즘에 시황과 내가 투자 전략이 어떤 게 좀 가져갈까 한 번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주말에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무슨 공부하고 생각하는 걸 떠나서 지금 전부 다 코인과 NFT라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시황과 그리고 대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은 어떤가 우리 시장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고서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디커플링 되어서 굉장히 약세인데 왜 이런가 왜 이런가에 대한 점검의 보고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동성의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환율 1200원 기준으로서 하향 안정화되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제가 제목을 달아놨고요. 그 밑에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걸 보면요. 외국인들이 2020년 작년에 시장이 폭락했다 폭등하고 이랬는데 24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 올해 32조 원 순매도를 했거든요. 이 32조 원 순매도는 2008년도에 36조 순매도하고 가장 많이 지금 많은 규모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2008년도가 IF 외환위기 당시입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당시에 36조를 팔았는데 올해 지금 32조를 팔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체적인 시총의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금융이 있대요. 금융이 있대요. 금융이 있대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사이즈가 커졌다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수치로 봤을 때 이거 정말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한 그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10월 기준 외국인 보유가 742조인데 시가총액으로 전체의 27%, 27.8%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이 40.6%, 유럽이 31%로 전체의 71%를 미국과 유럽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본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과 유럽의 자금이 그쪽으로 선진국으로 쏠림 현상이 해소되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외국인들 보유가 총 742조 지금 시가총액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개인들이 작년에 47조를 샀고요. 올해 74조 샀습니다. 전체적으로 130조를 샀거든요. 그럼 742조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수하게 들어온 게 이 정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시장의 수급이 변하고 있다. 상당히 변하고 있다는 것도 시황에서 앞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금융위기 때 36조를 팔았는데 지금 32존에 순 매도했다. 그렇다면 향후에 어떤 미니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더 팔 수 있을까. 우리나라 지금 시가총액 전체 27%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다른데 또 개인 비중이 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건 비중이니까 줄어든 건 있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게 20%, 10%까지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상당 부분 많이 매도를 했다. 외국인들이. 또 이렇게 이런 측면을 또 역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정말 많은 금액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부분 중에 분명히 있다. 그런데 그게 해소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나 미국과 유럽의 상황 이런 상황들이 좀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은 지금 없다. 이런 게 상대의 약세의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더 문제가 뭐냐 하면 기관들이 작년에 40조 순매도했고 올해 40조 순매도했는데 연기금 24조 원 순매도했습니다. 물론 24조 원 순매도가 있을 수 있죠. 전략적 이유에서요. 그리고 보험투신 사모편도 각 4조 원 매도했는데 절대적으로 연기금이 거의 대부분 매도를 한 겁니다. 이거는 외국인들의 시각과 비슷한 시각으로 우리 시장에서 팔았겠죠. 전반적으로 인덱스의 매도가 많았기 때문에 금액이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역시도 연기금의 행보를 보면 지금은 제가 파는 게 인덱스로 파는 것 같지는 않다. 지수로 파는 것 같지는 않고 종목을 파는 것 같다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지수 3,000포인트 그리고 2,900포인트에서 그 직전에 우리 3월에도 그랬고요. 얼마 전에 떨어졌을 때도 연기금이 이렇게 팔지 않았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기관의 매도 역시 지금 벌써 11월이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계속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 규모는 상당 부분 앞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겠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하는 역발상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47조 샀는데요. 작년에 어마어마한 시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더 많이 샀습니다. 순매수가 74조예요. 그러니 이게 순매매가 둔화될 수밖에 없죠. 이제 더 강력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장의 유동성의 매매 주체가 외국인 기관 개인인데 이 세 주체가 전부 다들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모멘텀이나 아니면 그런 흐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들이 더 강력하게 매도하고 기관들이 더 강력하게 매도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걸로 시장이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개인들이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개인 수자들이 여기서 시장이 혹시 내려가면 거기서 매도가 나올까 봐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보고서들이 훨씬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부면에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 부분은 경제 부분은 머리 아프니까 빼겠습니다. 경제 부분은 보통 좀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건 빼고요. 그다음 얘기를 좀 하러 하겠습니다. 최근에 변화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런 변화 때문에 시장이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자꾸 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2주간 섹터별 지수 역량을 봤더니 카카오뱅크 등 보호회수 해제 관련 주들이 시장을 5.8% 내리게 만든 거고요. LG화학 등 소재가 0.48%, 셀트리온 등 헬스케어 0.39%, 그리고 금융이 0.25% 그래서 16개 종목이 지수의 하락 영향도가 1.7%였어요. 전반적으로 한 3% 빠졌는데 1.7%가 16개 종목이 뺀 거예요. 시장을. 시장을 그렇게 뺐습니다. 그러니까 각 섹터별로 영향을 많이 준 친구들 보니까 시가총액 해서 비교를 해보면 나오죠. 계산이요. 보호회수 해제 관련해서도 이렇게 많이 빠졌고 소재 또 헬스케어 이런 회사들 몇몇이 이렇게 많이 떨어뜨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이 빠진 종목들, 지수를 끌어내린 종목들이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금속, 광물, 화학, 의료, 생필품, 보험, 에너지가 많이 빠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지난 2주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난 2주간 프로수인대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디스플레이, 반도체, 유틸리티, 미디어는 강했습니다. 이쪽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할 때 요즘 지금 코인 얘기하고 다른 것만 얘기하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잘 짚고 못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계속해서 IT는 안 좋아. 어느 쪽은 안 좋아. 어느 쪽은 좋아.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코로나 관련 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원자조 관련 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고 IT 쪽하고 자동차 쪽, 유틸리티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선방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건 수급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주간만 물론 봤지만 변화가 되고 있다. 수급상에. 이런 것들을 종목별로, 셀프사별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반도체 및 IT 소부장을 관심을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이런 것들도 보고서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맨 위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드렸습니다. 필랄협의 반도체 지수가 어제도 올랐습니다.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 약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메모리 선단공정 장비사가 오르고 있고 모바일 반도체가 오르고 있고 차량용 반도체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2022년도에 꼭 가지고 가야 되고 사야 되는 종목 리스트에서 월가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AMD하고 NVIDIA 이런 게 꼭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년도에 TSMC와 인텔, 삼성전자 3사가 설비 투자가 977억 달러 그리고 클라우드 설비 투자가 1320억 달러 지금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세와 공존 복잡도로 인해서 공급자의 재고 자산은 지금 완제품, 제품은 조금 줄어들고 있고 재고품이 증가한다고 본다면 우리가 계속 이쪽은 좋지 않다고 보지만 이것도 그 하단에서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저점으로부터 뭔가 좀 바닥을 치면서 개선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하나를 보셔야 되는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메모리 반도체 지금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나는 이쪽에 자신이 없어라고 한다면 파운드리나 메타버스, 클라우드 또는 신규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칩들에 들어가는 반도체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돼서는 IT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게 아니고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하나금융투자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여기 종목들이 나왔는데 종목들은 오늘 빼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그냥 보시고요.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여기에 저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를 한번 가져와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중소형주 종목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소형 종목장세가 원추고 대형주가 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센터장님이 직접 글을 쓰신 것들을 보니까요. 자료를 보니까 외국인 매수입이 돼야 된다. 이거 좀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 전에 있는 게 뭐냐면요. 대형주의 이익이 바닥 형성의 신호가 된다.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업의 이익이 컨센서스가 계속 낮아져서 시장이 좋을 때는 컨센서스를 계속 높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좋지 않게 보면서 2022년은 컨센서스를 계속 낮추고 있거든요. 계속 낮추면서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구간까지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컨센서스가 계속 낮아지면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컨센서보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시장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그 구간까지는 중소형주의 장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거의 사례를 컨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코스피 이모메텀이 이익이 늘어나지 않는 구간 30개월에서 봤더니 대형주 대비 중형주 상대 수익률이 3.9% 높았고요. 코스피 200 대비 코스닥은 무려 90%나 높았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38개월 동안을 추적해서 데이터를 봤더니 대형주 대비 중형주가 4%포인트 높았고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56%포인트나 높았다. 즉 지금은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상황이고 이모메텀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메타버스와 이처린지 쏠림은 대안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속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맞아 우리도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다음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내년도에 그러면 실적이 상향되고 실적 상향의 컨센서스가 있고 그리고 희소성 종목이라는 게 뭐냐면 독특한 사업을 하는 데들 독특한 사업을 하는 데들이 지금 빠져 있는 거 이런 게 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얘기했는데 너무 개별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종목들은 좀 뺐고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면 포털이나 이런 데 가시면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니 개별 종목 중에서 실적이 상향되는데 아주 독특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시장이 조금 지금 흔들리고 어렵지만 지금 수익률을 보면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에서는 상당히 좋았다. 이런 보고서들이 있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인 컨센서스가 조금 낮아지는 구간에 현재 있는 거고 이런 구간에서는 대형주보다는 대체로 중소형 종목들 픽 잘하는 게 훨씬 더 괜찮은 성적들이 나오더라.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때 실적 상향되는 그리고 또 희소성이 있는 그런 종목들 잘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우리 박병찬 부장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또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그 웃음의 의미가 없나요? 매일 나오신 게 쉽지 않나요? 시장이 좀 올라가거나 물론 지금 NFT나 코인이나 이런 게 올라가서 그쪽에 있는 분은 체감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도 지금 반등하고 있는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체감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나서 수익 나고 이러면서 전부 다 신난다, 축하한다 이런 얘기 있으면 좀 기운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좀 그러지 못하니까 전반적으로 댓글도 좋지 않은 댓글도 있겠지만 진행하는 저도 뭔가 좀 뭐가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엔덕피도 올 텐데 조금 기운이 빠지긴 하죠. 네. 다음 주도 너무 술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건강 꼭 챙기셔야 됩니다.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하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대답은 양이 있으신 rende